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습 김태욱입니다. 2015년도 9월 3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볼게요. When children turn four, 뭐예요? 아이들이 몇 살이 됐을 때? 네 살이 됐을 때, 자, they start, 그들은 뭔가 시작한답니다. 뭘 시작해요? 빈칸의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빈칸에 되는 부분, 예측하건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살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그럼 네 살 전에는, 아, 뭔가 안 할 수도 있겠네. 혹은, 아, 네 살이 되면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자, if, 만약에요. For instance, 얘가 나오네요. 그럼 굉장히 잘 보셔야겠죠. You show a four-year-old, 뭐예요? 그렇죠, 네 살짜리 아이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살이 됐죠, 지금? 네 살이 된 아이가 뭘 하는지 봅시다. A packet of gum, 뭐죠? 뭐예요? gum 통을 보여주는 거죠. And ask, 물어봅니다. What's inside? 안에 무엇이 있는지요. 그녀는 말할 거예요. 검이라고요. 당연하죠, 검 포장지 안에. 검이 있겠죠. 자, 당신은 엽니다. The packet을요. 그리고 보여줘요, 그녀에게. That inside. 그 안에 뭐가 있죠? There's a pencil. 연필이 있다네요. 왜 연필이 안 하는지. Instead of gum. 검 대신에. 자, 그러니까, 검이라고 말했는데,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연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됐네요. 자, 만약에요. 당신이 ask, 물어봐요. 그녀에게. 앞에 나왔던. Her, what her mother. 그녀의 엄마죠. 그녀의 엄마가 무엇을. 그녀는 엄마는 어떤 사람인데요? Who's waiting outside. 밖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이렇게 콤마, 콤마로 돼 있는 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있는 걸 해설해 주는구나. 너무 길어진다가 아니라. 아,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will. 그녀의 엄마가. Think. 뭐라고 생각할지. 뭘, 보여야 되세요? Is in the pocket. Packet 안에. 껌통 안에. 아, 뭐가 있는지 물어본다면. 그녀의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 Once it's been reclosed. 다시 다쳤어요. 괜찮나요? Once. 뭐뭐 했을 때? 다쳤을 때. She will say. 그녀는 말합니다. 검이라고요. 어, 이 지문. 자,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시. 자, 만약에요. 당신이요. 물어봐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여기는 누구예요? 우리 지칭 출연했었죠? 여기에 그녀는 누구예요? 그렇죠. 위에 나오는 four-year-old girl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What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자, 요거는 해석하지 맙시다. 그녀의 엄마가 Will think. 생각할 것이라고. 그녀의 엄마가 생각할 것이라고. 그것은 뭐예요? In the packet. Packet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지. 언제요? Once it's been reclosed. 그것이 다시 닫혀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닫혀있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엄마입니까? 엄마죠. 자, 엄마가 She will say 뭐라고 말해요? 검. 자, 그러니까 4살짜리한테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엄마한테 이걸 보여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 검이라고 대답하겠죠? 왜? 엄마는 아직 안 봤으니까요. 뒤에 봐 볼까요? Because, 왜냐하면요. She knows. 여기 마찬가지로 4-year-old예요. She knows.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hasn't seen. 아직 보질 않았어요. 뭐를요? The pencil. 그 연필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자, 4살짜리 아이의 행동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보여주는 이유 뭐다? 그렇죠. 지금 빈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봅시다. 자, but. 자, but.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but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 4살이 안 된 아이들은요. 자, 나왔죠? 뭐예요? 빈칸에 있는 것과 반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4살이 안 되는 애들은요. 보통 말해요. 뭐라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re is a pencil inside. 뭐예요? 껌통 안에 연필이 있다고. 4살짜리 애들은 뭐라고 그랬는데? 껌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 Of this age. 이 나이대 애들. 이 this age는 뭐예요? 4살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4살이 아닌 아이들입니다. Cannot. 아직 할 수 없어요. Imagine. 상상할 수 없습니다. The world beyond their own reality. 그들 스스로의 현실 밖을 설명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4살짜리 애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생각해요. 여기서 그들. 우리 칭추를 계속 나오네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Children under the four. 4살. 아래 아이들은요.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무엇을 알죠? What they know. 그들이 아는 것을 남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model. 뭐예요? 생각할 수 없다. 모델링 할 수 없다. 어떤 예시를 들 수 없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우에는요. Realize that someone must see something in order to know it. 이 경우에 뭐예요? 사람들이요.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요. 뭘 알아야 된다. 아, 미안해요. 알려면요. Must see. 봐야 됩니다. Something. 어떤 걸 봐야 돼요? 뭐 하려고요? in order to know it.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4살짜리 아이가 뭐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4살짜리 아이. 읽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1번. Express their knees more directly. 그들의 요구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어, 저거, 저거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 저기에 있는 세 번째 물품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 2번. Share their belonging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없고요. 3번. Consider. 고려할 수 있대요.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우리 세 번 세 살 네 살 아래 아이들 세 살, 두 살, 한 살 아이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세 개밖에 몰라요. 내가 알면 남도 아는 거고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 살짜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고려할 수 있다고요. 괜찮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봐볼까요? Name, Object 뭐예요? 이름을 붙인 데 사물에 뭐에 기반해서요? 그들의 외모에 관해서 외모에 기반으로 아니죠. 5번 Realize 위에 나오는 Realize 똑같이 나오네요. 깨닫게 됩니다. The happiness 행복을 깨닫는다고요? 뭐 이런 얘기는 없겠죠. 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었죠? 그렇죠. 네 살이 Turn out 되는 순간 네 살이 될 때 아이들은요 빈칸할 수 있다. 자, 그럼 네 살이 안 된 아이들은 할 수 없다. 그럼 네 살이 된 아이들은 할 수 있다. 딱 두 개로 비교할 수 있죠? 이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면 아, 빈칸에 있는 거 금방 맞추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자, 이 부분 좀 해석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요. 이거 한 번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 마이터통 책 굉장히 잘 돼 있죠? 거기 한 번 다시 해설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읽다가 아, 너무 어렵다 싶으면 어디를 볼 수도 있어요? but 나올 수 있습니다. but 뭐예요? 반대말이죠.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 네 살이 안 된 아이들 이 아이들 얘기가 쭉 나오니까요. 이 부분 읽고 아, 이거의 반대 뭐야? 네 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빈칸을 풀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문제 한 번 같이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